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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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어디 궁금하세요? 저는 중구 신당동 강성아파트가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매도시점 이런 거를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전망 좀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신당 삼성아파트 맞으세요? 네네. 신당 삼성아파트고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아, 2017년도 10월에 했습니다. 2017년도예요? 네네.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개투자로 다음에 또 실거주할 일이 있으면 하고 일단은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투자용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거 매수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매도는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좀 더 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이 제일 궁금합니다. 갈아가야 될지. 아직은 더 보유하셔도 좋아요, 어머님. 아, 네. 네. 자, 신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실제적으로 이 도심권, 도심권 업무 단지가 정말 커요. 네. 이 도심권 업무 단지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신당동 지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도심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요, 이 수요, 임대 수요죠? 네.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임대 수요도 많고 실수요도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투자 수요도 적당히 많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신당동 지역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2017년도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매수 타이밍 너무 좋았고 가격 많이 올랐죠? 조금 올랐는 것 같은데 저는 영등포에 고민해가 이거를 선택했는데 그쪽이 더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영등포 지역도 많이 올랐지만 신당동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신당동 지역에서 이제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 삼성아파트가 생각보다는 좀 작게 올라서 어머님이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요. 이 신당동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천구 이 편한 세상. 여기가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신당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푸르지오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가격을 계속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기도. 아. 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는 삼성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어머님 아파트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리고 매수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가격을 비교하면 어머님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많죠. 영등포 지역은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그만큼 수익이 난 거고. 어머님 들어간 금액 대비해서 이게 많이 올랐냐 작게 올랐냐 이걸 판단하셔야지. 여기랑 강남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조금 올랐어 이러면 여기는 작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는 대신에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왜? 임대 가격이 세니까. 아. 전세 가격이 세잖아요. 네. 내가 들어간 금액은 작게 들어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도 2017년도면 1억 정도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투자로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네. 1억 1억 5천이면 투자로 했는데 이게 3억 4억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300% 400%인데 수익률로 따지면은.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전체적인 금액만 보지 마시고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상승합니다. 네. 그 주변에 재개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재개발 구역은 신당동에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여기 밑에 보면 신당 8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신당 10구역이라든가 아니면 11구역이라든가. 이거 중에 10구역은 해제됐고 8구역이라든가 아니면 7구역이나 11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있는 건 이제 8구역. 여기 신당동 이제 신당 8구역도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거주 환경은 여기는 더 좋아지겠죠. 네. 네. 그만큼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8구역이 개발이 완성이 됐어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또 신당 삼성아파트는 이거 쫓아서 가격 또 올라가겠죠.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나쁘지 않는 지역이고 어머님 투자 이렇게 매수하는 투자로서 매수하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 더 올라갈 아파트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계속 쭉 좀 두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아직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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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